우연이가 제일 잘 마셔요. 아니요, 우연이는 잘 못 마셔요. 알죠. 뭘 알아요. 아, 맞다. 그거 돌려줘야 되는데. 네가 내 차에 홀딱 벗어두고 간 거. 얘가 또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. 내가 뭘 벗어둬. 아니에요, 그런 거. 구두 말이야. 대표님이 줬다던 그 구두. 저기, 대표님. 뭔가 오해가 있는 거. 안 해요, 오해. 제가 좀 잔이 비어가지고. 네, 감사합니다. 너 꼭 거기서 구두 얘기를 했어야 했어? 그것도 그딴 식으로? 날 몇 번을 차든 남들 앞에서 망신을 주든 그딴 거 다 괜찮아. 근데 왜 저 사람까지 우습게 만들어? 네가 뭔데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줘?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? 너보다 중요할 만큼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냐고. 어.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. 넌 진짜 쉽구나. 뭐, 쉬워? 어떻게 그렇게 금방 너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겨? 그래. 나 쉬워. 나 쉬운 애다. 그래서 너 같은 놈한테 10년을 굳이 굳이 못 맸다. 그걸 꼭 극단식으로 들춰내고 싶어? 누가 그렇대. 너 나빴냐고 물었지? 어, 너 나빠. 아주 못돼 처먹었어.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건 싸그리 무시하고 배려 같은 건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야, 너. 그러니까 네가 늘 그렇게 외로운 거야.